제가 오늘 휴면을 시켜주려고 했는데 못하지 않고 왔거든요 다른 것 같으면 좋겠습니까? 이런 흙이 없어 네, 달라요 완전 달라 와 흥미러네 역시 다 됐습니다 이렇게 우와 찼다 와 편리해야 되는데 깔아 드라내미 네 여기서 문 닫고 아 아 그 그 그 그 그 그분은 아직 특정은 아닌데 정말 네 뗄까 오늘은 이렇게 이렇게 뗄까 오 이런 대화 네 이렇게 한 번 오십니까 한 번 정도 핸드폰 와 좀 미쳤다 되게 바깥에 핸드가 있는데 최근에 해봤던 속중에 진짜 제일 전체적으로 다 꽉 차있지? 네 지승이 형은 각을 안 들어야지 세고 태경이 형도 다 그 방향에서 세는데 전체적으로 태경이 형은 이쪽에서 세는 안되는데? 근데 아무튼 그런 느낌이죠 저게 리얼랜드3 프로포트 아 진짜 형님? 너무 좋은데요? 그래서 내가 테스트해봤던 감각이 너무 좋아요 그니까 저게 리얼랜드3 프로포트 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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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 네 네 넘어죽게 돌려둔 뒤에 여기 앉아 여기 앉아 깜짝이야 4 2 3 3 3 4 5 4 14 4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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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당장 고마워 바래, 바래 그럼 안 돼